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카톡을 한다 혹은 텍스트를 보낸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문자를 보내거나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위험천만한 사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40대 임모씨. 임 씨는 자전거를 이용해 물건을 배달하고 있지만 위험천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전거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배달 주문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차로 부근에서는 달리는 차량과 추돌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느라 미처 주의를 살피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파란 불 위에 자전거가 보지도 않고 지나가다가 사고를 치는 경우 자전거를 타며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현재 정해진 벌금은 160달러 벌금 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전거는 자동차랑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전화기를 쓰거나 텍스트를 하거나 그러면 똑같이 티켓을 받을 수 있고 LA 소방국도 최근 들어 자전거 운전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 운전자 사망 건수는 지난 한 해 동안 800여 명.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자전거 운전자 사망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명입니다.